17장.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러 가서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신들에게 절하는 자를 만나거든 그 증거를 찾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역겨운 짓을 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후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던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의 문제, 곧 살인이나 법적 소송이나 싸움 등 어려운 사건이 생기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로 가져가십시오. 그 사건을 당시 직무를 맡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들의 판결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대로 꼭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의 판결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삼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자는 뿌리째 뽑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무도 주제 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위의 모든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왕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동족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합니다. 왕의 오른 사람이 맨 먼저 할 일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이 개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따르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위해 기분에 따라 개명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이 개명을 읽고 배우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